어쩌다 오른 나의 아저씨 OST 얼은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. 인트로만 알려드리고 노래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코드만 알려드릴게요. 자 인트로 들어볼게요. 자 어떻게 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. 맨 처음에 나오는 코드는 F샵 마이너 세븐이고요. B마이너 세븐 코드를 가지고 9프레까지 올라오면 돼요. 줄 튕기는 순서는 5번 2번 한번 같이 튕기시고 따라오는 거 4,3이에요. 여기까지 하셨으면 중지 약지를 떼시고 검지손가락 발휘하고 있는 상태로 6번, 4번, 3번, 2번을 같이 튕기시고 빠르게 따라오는 거는 4,3,2,2,3이에요. 첫 번째 2번 줄을 튕길 때는 중지를 접어가지고 라 를 누르시고 두 번째 E를 튕길 때는 중지를 떼고 라 를 빼주세요.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 여기까지에요.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D매이저 나인 코드인데 A매이저 나인 코드를 가지고 5프레까지 올라오면 돼요. 줄 튕기는 순서는 5번, 3번, 2번 같이 튕기시고 느리게 4번, 3번이 따라와요. 여기까지 그리고 D매이저 세븐으로 바꿔서 5,4,3이 같이 튕기면 돼요. 다 같이 합치면 이거를 두 번 하면 됩니다. 자, 그럼 노래 고맙습니다. 고단한 하루 끝에 고마운 고단한 하루가 고단한 하루가 고단한 하루가 찢어져요. enda algunos 구분 pesc geldi 비아보기 하시는 분은 예전에 수수료되어 혼자인거지 아무리 내 맘에 어려워하지 않아 아무리 눈을 감아보면 내 맘에 숨을 지내고 싶어 잠جман 지켜봐 dus 숙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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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